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방금 경기 승리한 담원의 너구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정말 축하드려요. IG를 꺾고 2승 달성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IG 경기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이랑 되게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옛날부터 얘기해도 많이 나와서 꼭 붙어보고 싶은 상대였는데 오늘 만나서 이겨서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한 건 아마 오늘의 탑 대결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의 탑 대결 어땠나요? 일단은 구도 자체가 제가 좀 유리하게 초반에 시작했거든요. 탈리아 제이스여서 초반에 센 걸로 정글을 반반 가르면서 제가 초반에 압박도 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것만큼의 그 후에 리턴을 제가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오늘 제이스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사람들이 설마 설마 했는데 오늘 도벽을 하셨어요. 그리고 쇼메이커 선수도 도벽을 룬을 선택하셨는데 너구리 선수가 제안하신 건지 오늘 룬 선택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건지 허수한테 도벽은 제가 이제 맨날 이제 좀 약을 팔거든요. 그래서 허수가 이제 원래 처음에는 허수도 완전 강경하게 도벽을 좀 안 좋아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쓰근쓰근 넘어오다가 오늘도 들더라고요. 아칼리 제이스 구도에서는 제가 이제 도벽을 드는 게 좀 더 낫다 생각해가지고 도벽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럼 오늘 아이템 빌드에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양쪽 다 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이제 아이템 빌드 오늘 제이스로서는 어떻게 올리신 건가요? 요새 좀 이제 도벽 들면은 뭔가 만화도 그러니까 만화가 좀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톱날단검 상위템 막 가는 그거 하면은 이제 만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만화문에 섞는 빌드를 해봤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런 빌드로 갔고요. 이제 상대가 또 그 방템 그 추적자의 팔목보대에 그래가지고 좀 암호가 높아가지고 제가 불클 가면서 좀 반각 시너지도 노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깜짝 카드로 등장한 뽀삐 서포터는 이제 어떻게 준비하신 건지 미리 준비된 깜짝팩이었을까요? 차차 준비되어 있었고 이제 연습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쉬고 다음 경기로 돌아와실 수 있는데 어떻게 쉴 건지 또 다음 경기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각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마 이제 6일 정도 이제 경기가 없고 이제 하루에 몰아서 하더라고요 경기를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이제 2승 1패로 좀 초반에 1승 1패 하면서 좀 아쉽게 시작했는데 다행히 2승 짜내서 일단 좀 괜찮게 시작하는 것 같고 이제 남은 경기 열심히 준비해서 꼭 개인적으로 좀 TL 같이 만나서 꼭 이겨보고 싶은데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경기 결과 저도 응원하겠고요. 여기까지가 너구리 선수였습니다.